박초롱 기자가 준비해온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어떻게 보면 이 뉴스도 좀 충격적이긴 했는데 미성년자에서 각 벗어난 19세, 20대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5명 중에 1명꼴이라고 해서 이렇게 많단 말이야? 좀 놀랬었거든요. 어때요? 일단은 지난주에 금융감독원에서 자료가 나왔거든요. 그거를 보면 20대, 만 19세를 포함해서 20대를 포함한 이 연령층의 어떤 연체율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났어요. 일단 통계를 말씀을 드릴게요. 20대 이하의 연체율이 최근 5년 사이에 3배 넘게 급증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19개의 은행의 통계 수치를 금융감독원에서 취합을 해보니 20대 이하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2018년 말 0.14%에서 올 6월 말 기준 0.44%로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100만 원을 빌렸으면 이 중에 4,400원의 원리금이 한 달 이상 연체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같은 기간 이제 연체율이 7배 넘게 늘은 거예요. 이게 지금 0.14에서 0.44%라고 하니까 별로 이렇게 큰 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시지만 이제 이게 성인 다른 연령층이랑 비교를 해보면 20대 이하 연체율은 이제 30에서 60대 이상 연체율이 지금 0.17에서 0.21% 수준인 거랑 비교를 해도 2배 이상 높고 그리고 특히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것이 갓 성인이 된 만 19세 연체율이 20%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수준인 거죠. 그런데 만 19세면 이제 20살? 이제 대학생활을 시작하거나 그런 건데 왜 이렇게 연체율이 그것도 아까 앞서 30대에서 60대에서 0.17 뭐 이랬는데 20%면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심각하죠. 일단은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 사실 요새 이제 젊은 사람들 많이 힘들잖아요. 무지출 챌린지라는 것도 하고 그리고 대학가의 이제 월세 가격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많이 늘어서 대출을 더 받아야 되는데 금리는 계속 오르고 이런 배경들이 계속 자리를 하고 있는데 워낙에 이제 20대는 사실 직장이 있는 비중도 낮고 직장이 있다고 해도 3, 4, 50대에 비해서 소득도 굉장히 낮을 것이고 이렇게 기반이 좀 취약한 상황에서 전세나 월세 비용으로 돈을 빌렸다가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이걸 갚지 못하고 연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 만 19세 20% 이 높은 연체율은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청년 전월세 대출 상품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만 19세를 포함해서 30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상품인데 무소득자도 전월세 대출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요 좀 쉽게 말하자면 어떤 복지 개념의 정책금융 상품인데 사회 취약계층이 초반에 이렇게 좀 정착할 수 있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도록 빌려주는 돈인가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무소득자도 돈을 빌려주니까 그리고 사실 금리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뛰었었고 지금 최근에 이제 계속 금리를 동결하긴 했지만 높은 수준에서 동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급한 마음에 당연히 대출이 필요하니까 무소득자도 해준다고 하니까 돈을 빌렸지만 이거를 결국 갚지 못하고 연체가 되는 그런 좀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지금 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을 제일 적극적으로 취급했다고 하는데 만 19세 주담대 연체율이 카카오뱅크의 경우는 27%까지 치솟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앞으로도 사실 이런 고금리 추세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또 반값도 계속 비싸고 그렇죠.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행도 이 소득기반이 취약한 30대 이하의 연체율 앞으로 당분간 계속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나타낸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 급등하고 어떻게 보면 앞서 저금리 상황에서 대출을 받았던 젊은 층들 중에서도 일자리도 마땅치 않고 고용이 불안한 경우에 이제 빚을 제대로 잘 못 갚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뭐 이렇게 20대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가계대출도 좀 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주에 나왔는데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한 달 만에 6조 원 가까이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한 달 만에요. 그러니까 지난 4월부터 지금 4달 연속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난달에도 지금 역대 최고를 경신했는데 이번에는 또 증가세가 더 커져가지고 2021년 9월에 그 6조 4천억 늘어난 거 이후로 월별 기준으로 증가세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최근 넉 달 동안 이렇게 증가세가 커진 이유가 있나요? 이거는 사실 단 한 가지 굉장히 확실한 원인이 있는데 정부가 이제 올 초에부터 계속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잖아요. 이제 좀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부동산 규제를 완화를 했는데 이 영향으로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 매수 수요가 확대된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금리 전에는 이제 아무리 내가 뭐 대출을 갚겠다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대출 상환하겠다고 해도 대출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부동산 규제 완화를 하면서 이제 대출 규제도 좀 완화가 되니까 금리가 아무리 높건 말건 나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한은도 좀 비슷하게 분석을 했는데 주택 거래 상황을 보면 아파트 매매 등을 중심으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런 부분이 통상 두세 달 시차를 두고 주담대 실행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담대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대출 금리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준 금리는 동결돼 있는데 시중 대출 금리는 또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 기사 본 것 중에 놀란 게 주담대 대출 금리가 7%까지 올랐다고 이런 걸 봤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중 금리가 상승 압박을 계속 받고 있는데 일단은 미국 국채 금리가 계속 들썩이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대출 금리에 연동되는 은행채 금리도 역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어쨌든 기준 금리를 동결하는 것과는 다르게 시중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요새 또 사실 예금 금리도 좀 오르고 있거든요. 예금 금리가 오르면 사실 은행에서 수신을 취급할 때 드는 비용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대출 금리도 또 자극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향후 또 몇 달 동안 계속 올릴 수 있다. 대출 금리를 계속 올릴 수 있다. 계속 자극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 정책금융 상품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대출 금리 인상에 일조를 했는데 작년부터 사실 정책금융 상품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중에 한 가지 예를 들면 올 초에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가 됐는데 이게 좀 대표적이거든요. 금리가 이때 연 4%대로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여러 차주가 주택 구입을 위해서 활용했었고 이게 기존에 나왔던 정책금융 상품보다 대상자가 좀 넓은 그런 상품이었기 때문에 좀 이런 데서 대출이 좀 늘어나지 않았나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대출 규제를 완화를 했는데 또 정부가 이렇게 대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대책을 또 세웠어요. 참 이게 대출이 참 늘어날 때 은행도 옥죄고 하면서 굉장히 그립을 세게 쥐었는데 역시도 이렇게 또 대책회의를 하면서 좀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어제였는데 지난 목요일이었는데요.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관 실무책임자들 관계기관들 다 참석해서 가계부채 관련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게 아까 계속 말씀드린 한국은행 가계대출 통계가 나온 다음 날이거든요. 정부도 알고 있는 거죠. 가계대출이 이렇게 넉 달 연속 계속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비정상적이다. 여론이 좀 흔들릴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회의를 해서 정부가 좀 견고하게 이런 부분들을 대비해 나가고 있다는 시그널을 주려고 했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이 좀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9월에 추가 인상하겠다. 은행권 모니터링 강화하겠다. 이런 등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가계대출은 우리나라 항상 너무 높다. 이게 문제인데 오늘 좀 특히나 기억에 남는 건 만 19세. 맞아요. 거긴 이제 막 출발을 하는 사람들인데 빚이 많으면 사실 또 다음 단계를 밟아 나가기도 쉽지 않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맞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실 빚을 많이 내게 하고 그걸 갚게 하는 그런 구조라고들 금융 전문가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빚을 좀 적게 내게 하고 진짜 취약계층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정책금융 상품이 좀 적재적소에 돌아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우리 금융구조를 좀 개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들이 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뉴스 속속은 여기까지 할게요. CBS 장규석, CBS 박초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